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데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면서 주 올 거 모두 모자르다고 돈을 자고 이 정신나간 인간들 당신들만 살다 갈 것도 아니잖아 당신 이 다음에 아들 딸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생각들만 하냐 도대체 양심들이 있어야지 뭐 딴 게 아니고요 이제 세팅을 세트하는 거나 좀 아래켜 드릴게요 노란차 해드릴게요 노란차 크게 지도 됐고요 맨 좌측 글자 커졌죠 잘 보여 노란차가 안내 설정 안내 항목 안내 항목이 중요한데 딴 건 다 집어치고 역주행주의 역주행 역주행이랑 어린이보호 주야관 딴 건 다 안 해도 돼 딴 건 다 안 해도 돼 야생보호 다 필요 없어 이거 두 개 역주행 이거 세 개 세 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개 안 하면 징역가 이거 역주행 주야관 어린이보호 민식이법 때문에 어린이보호에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네비 파시는 여러분들 어르신들 네비 달아줄 때는 어르신과 여자분들 김여사님들 있잖아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역주행하고 어린이보호 주야 꼭 눌러주세요 네 나이 드시면 잘 몰라 어 잘 감각을 잃어버린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니꺼 설정 안내 설정 안내 항목 여기서 눌러요 항목이 2-2 2-2-2 넘어가고 역주행 어린이보호 주야 감사합니다